요즘 아침에 집 나서실 때 확실히 추워졌다고 느끼실 텐데요. 낮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소식 임은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평년보다 조금 더 기온이 낫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7도. 대관령과 거창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낮이 되면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2도 안팎가량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지표면이 습해 현재 경북 을성의 가시거리는 1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는 아침까지 비가 살짝 더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은 춘천이 9.5도로 쌀쌀하기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진앙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